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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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과자소스입니다! 소스는 처음 먹기 좋습니다. 소스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치즈는 소스에 찍어 먹기 좋은 크기로 해주세요. 오늘의 스트레스를 너무 좋아한다 아랫다 이 정도면은 매운 거 같아요 저는 매운거 같아요 매운거는 매운거 같아요 매운거에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매운거에 매운거에 참고로 여러분들도 오늘의 영상을 찍어먹은 후추! 오늘의 영상은 이제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Andalus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